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2회를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툴 도구 활용의 그 첫 번째 문제죠 자 문제 작성을 위해서 컨트롤 n 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요 가로는 400 그리고 세로는 500 리솔루션 72 인치당 픽셀로 해주시고 컬러 모드 rgb 컬러 8 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색상으로 지정을 해서 ok를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 제목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눈금자에서 하신 다음에 픽셀 단위로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각 그림과 글씨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기 위해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뷰에서 뉴 가이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눈금에서부터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백 단위로 순서대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대신 가로 세로 이렇게 50 단위로 하셔도 상관없고 백 단위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파일에서 save를 눌러주시고 자 내문서의 gtki 폴더라는 폴더를 찾아주세요 거기에서 파일을 첫번째 이제 포맷은 psd 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요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하실 경우에는 바탕화면이나 다른 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요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요 저는 그냥 이 폴더에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01번이라고 파일을 우선 저장을 해 놓고요 이제 첫번째 그림 효과부터 작업을 할텐데 기출문제 02라는 폴더에 지금 저희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저장된 폴더에서 해당 이미지를 찾아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2급 다시 1 파일을 우선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갖다 놨고요 컨트롤 a 를 눌러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눌러서 copy 이 창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v 를 눌러서 여기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레이어 1 이라고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위치는 여러분들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으면 고칠 필요 없지만 만약에 위치가 좀 틀려져야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왼쪽에서 매직 원두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터렐런스가 여러분들 다른 숫자 값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100으로 이렇게 꼭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체크하는 게 3개가 나오는데요 안티 알리어스 이거 체크 그냥 해 놓으시고 가운데에 있는 컨티규어스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선택이 돼요 깨끗하게 선택 안 된 부분들은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마무리 깨끗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 툴로 바꿔주세요 클릭을 해서 바꿔주시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로 이제 선택된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나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를 눌러주시고 크기는 바꿀 필요 없어요 젓가락은 크기가 모두 동일하겠죠 이렇게 방향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방향과 위치 같은 경우에 지금 출력 형태가 조금 틀려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치 조정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화살표 키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정확하게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d 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 1의 이 그림이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에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쉐이프 툴로 나뭇잎 장식 모양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왼쪽 도구 모음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옵션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쪽에서 보시면 쉐이프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나먼츠에서 OK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장식 모양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나타나야 되겠죠 아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양과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 없음 상태로 다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도 CC000인가요 네 그걸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된 거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X 누르고 자 보시면은 네 배불 앤 엠보스 선택을 해주시고 특별한 지시 안되있죠 그냥 바로 OK를 하시면 여기에 지시는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 모양이라는 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만 바꾸면 돼요 자 같은 그 도구 모양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히드라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히드라 2번에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안에 나타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려주고 역시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색상을 바꿔야 되겠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FX에서 아우터 그로우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히드라 모양의 위치와 크기는 Move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치 조절을 해주시고 크기 좀 키워야 된다면 컨트롤 T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 끝내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자 효과 입력하면 되죠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T라고 되어 있는 글자 입력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지 보시면은 출력 형태의 대문자로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글자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타임유 로만이라는 글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순서대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찾기 어려울 때는 영어 글자를 그냥 바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타임유 로만 선택을 하셨고 이제 여기에서는 볼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60포인트라는 엔터 이렇게 입력을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 지정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FFF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 글자 색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글자가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저희 왼쪽 정렬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완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동 도구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로 오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라는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 하고 바로 OK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모두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일 원본 파일은 우선 저장을 해놓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ave as로 제출용 파일 여기에서 JPG에서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번호 1번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여기도 파일이 용량이 크다면은 교재 설명에 나온 것처럼 10이나 8 정도로 100 이하로 이렇게 고쳐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했을 때 여기 안내에서는 보이는 게 좀 보기 싫다 그러시다면은 여러분들 뷰에서 아까 뉴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 위에 보시면 클리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걸 하시면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이 상태로 저장을 JPG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크기 줄인 PSD 파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케일 스타일만 체크 없애주시고 밑에 두 개 체크된 상태에서 자 40에 50으로 바꿔주셨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거는 그대로 같은 파일 이름이면 안되죠 JPG 이 상태에서 이 이름 자동으로 똑같이 바뀌었죠 다시 PSD로 바꾸면 확장자만 PSD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출하는 파일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 수험번호 자신의 이름 문제번호 이렇게 돼있는 JPG하고 PSD 파일만 제출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문제 2번 사진 편집 기초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5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Save As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파일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서 놓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게 놓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Shift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뷰 가이드, 뉴 가이드를 하셔도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배경으로 된 그림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2급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고요 이 파일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카피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까지 하시면 돼요 배경 그림이 이 400에 500 크기보다 크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죠 현재 저희 거는 특별히 조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그림 효과를 지정할 파일을 불러와야 되거든요 2급 다시 3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이 파일 다시 이제 Magic Wand 툴로 선택을 할 건데요 이 바깥쪽 부분하고 이 안쪽에 이 하얀색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Magic Wand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서는 첫 번째 거 클릭된 상태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정돼 있는 거 10으로 그냥 지정을 해놓으시고 바깥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안쪽 거 더하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Shift 누르면 더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도 추가를 하시는데 32로 지정을 해볼까요 여기에 32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바깥쪽 지금 하얀색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그럼 이거 반전시켜서 선택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반전된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이거는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놓으셨다면은 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제 보라색 계열로 지정하는 것과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Fx에서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면 되죠 선택해주시고 그냥 바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레이어 패널에서 가운데에 동그란 거 있죠 여기에서 Hue Saturation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Hue Saturation에 대한 게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이 작아져 안 보이는데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다시 커져 보이거든요 자 Hue Saturation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반드시 Colorize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는데 저희 지금 교재 설명에서는 300 정도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적당히 300 정도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색상 값을 아신다면 300 정도로 가면 보라색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Saturation은 40 정도로 채도를 좀 낮춰주시면 돼요 보라색이 전체 배경에 다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Hue Saturation 1과 레이어 2 사이에 가서 경계선에 가서 Alt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 부분만 항아리인지 컵인지 이 부분에만 이렇게 보라색이 지정이 되게 돼 있죠 그림 효과 두 번째인 액자 제작을 할 건데요 우선 레이어 1 이 배경을 Ctrl-J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Hue Saturation 1 위쪽에 경계선에 갔다가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은 레이어 순서가 바뀌게 됐죠 이 상태에서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에 가서 Patchwork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바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한 다음에 지금 눈금자 보시고요 여러분들 출력형 때 눈금자 보시고 그 크기만하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맞췄죠 그 다음에 정확히 사각형 상태에서 바로 지우지 말고요 선택 영역의 모서리가 약간 둥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렉트에 Modify로 가서 Smooth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8px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변했죠 이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지워져 버리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다면은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지정되어 있는 거 없애주세요 이제 액자 안쪽에 테두리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FX로 가셔서 여기에서 Stroke를 선택을 해주시면 실행이 됐죠 자 사이즈 지시되어 있는 값이 보시면은 6px로 되어 있어요 6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336600이죠 336600 써주시고 OK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가 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는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 보이죠 문제와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Distance를 5로 되어 있는 거를 15 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보여지죠 그림자의 방향은 다른 걸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 원래 돼 있던 120도 각도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누를 거예요 이제 그림 효과 마지막인 2급 다시 4.jpg를 불러 올 건데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 왔죠 그리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띄워놓고 다시 또 매직완주 툴로 선택을 바깥쪽을 할 거예요 자 터럴런스는 31로 되어 있는 거 10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허용 범위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 안쪽에 그 부채만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인버스를 한번 또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컨트롤 카피 그리고 닫아주고 컨트롤 V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도 살짝 문제지처럼 회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적당한 위치로 회전을 했다면은 자 위치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 종료를 하시고요 이제 다시 아우터 그로우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클릭한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좀 많이 안 나타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사이즈를 10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색깔이 더 뚜렷하게 보이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필요 없는 패널은 닫아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 패널도 자 FX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닫으면 레이어 좀 보기가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서 텍스트 입력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글자 입력 위치 정도에 적당히 글자를 놓으시고 그리고 글꼴 지정해줘야 되죠 궁서체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 위로 가서 궁서라는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 크기는 35포인트죠 그리고 색상은 FFCCFF에요 자 이렇게 지정했다면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자 글자 먼저 입력을 할게요 글자 입력을 했죠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왼쪽 정렬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클릭을 옵션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입력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서 레이어 스타일로 스타일 스트로크 지정 그 다음에 획은 2픽셀 그리고 색상은 0 6개죠 그러면은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네요 자 OK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OK 클릭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이제 텍스트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옵션 방 오른쪽에 보면은 크레이트 워프 텍스트 있죠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스타일에서 모양과 비슷한 것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래그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모양이 비슷하죠 선택을 해주시고 50 상태 모양이 비슷하다면은 이 밴드를 따로 조절할 필요 없죠 이 상태로 OK 클릭 그리고 다시 이동 도구로 해서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로 가져다가 놓고 저장을 하면 끝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저장 이제 위치 맞췄다면 저장을 우선 하시고 그리고 세이브 에지로 jpg 먼저 저장해야 되겠죠 자 2번 파일 확장자는 jpg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OK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세이브 에즈에서 포토샵 그냥 2번 파일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jpg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jpg 파일에서 다시 불러와 볼까요 안내선이 그대로 보여지죠 이 안내선 없애고 싶다면은 그냥 안내선은 클리어 가이드를 하신 다음에 jpg 저장을 해버리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파일인 사진 편지 파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온 다음에 600에 400의 크기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서 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라인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원본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0 3번째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지시 보시면은 배경 색상 지정이죠 배경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시된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Alt, Delete 하면 전경색으로 배경이 바로 이렇게 색이 채워지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2급 다시 5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2급 다시 5 파일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요 이 파일 모두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터 효과를 지정해야 되죠 드라이 브러쉬로 그래서 필터에서 아티스틱에 보시면은 드라이 브러쉬가 있어요 바로 OK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배경 색인 노란색과 이 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여기에서 마스크 추가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흰색의 마스크가 추가됐죠 왼쪽 도구 모음에서 그라디언트 2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리버스 체크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로 2급 다시 6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빈 공간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인형 그림만 필요하죠 배경 색은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매직원드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허용치, 터렐런스 값을 32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티규어스는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안쪽에 색깔 이 부분도 마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여기 30이 그대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더 해주세요 쉬프트 누르고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 색상만 선택이 됐으니까 셀렉트 인버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지정된 크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면 되죠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시고요 이 2급 다시 6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있죠 베브렌 엠보스라고 선택을 그냥 해서 오케이 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2급 다시 7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 봉투 그림만 필요가 해요 자 이번에는 정확한 그 딱 각진 사각형이 아니고 좀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다각형 이 툴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부분만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순서대로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해서 처음 시작한 곳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잘라내주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카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회전을 시켜서 그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리고서 컨트롤 T를 종료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필요 없는 창은 또 닫아 놓으시고요 이번에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 있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제 파일을 하나 더 불러올게요 2급 다시 8파일 불러야 되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온 다음에 이것도 역시 파일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사각형 그 다각형 툴로 선택을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각형 툴 선택을 해주시고 제가 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너무 세밀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컨트롤 C로 카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V로 이 창에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Move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Alt-T, Ctrl-T를 눌러서 크기 좀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셨다면 이제 Enter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Auto-Grow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데요 자 크기 지정 특별히 사이즈 바꿀 필요 없이 문제지처럼 보여지니까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 효과에서 보시면 6번에 그 외 출력 형태 참조 있죠 자 출력 형태에서 직접 표시된 쉐이프 툴로 그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하트 모양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서 쉐이프 모양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트 모양은 쉐이프에 있거든요 자 모양에서 하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하트에 대한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컬러 색상은 지금 FFFF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드롭 섀도우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이죠 스트로크 선택 선택해서 획은 2개 2 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669900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죠 OK에서 OK 눌러서 지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몇으로 지정하죠 60이라고 되어 있죠 60 지정 다 하셨다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맞춰서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만들어야 될 모양이 있죠 꽃장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쉐이프 도구 선택을 할게요 이번에는 어디에 있냐면요 오나먼츠에 있는데 OK 클릭하신 다음에 모양 보시면은 자 이쪽 모양이거든요 꽃장식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세요 위치 적당히 맞춰서 드래그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 옵션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FF74 FD죠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블 앤 엠보스로 지정을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마찬가지로 위치와 크기 그 다음에 회전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회전을 해주시고 지정을 끝내주시면 되겠죠 이제 문자 입력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자 문자 첫 번째 거 우리 결혼해요라는 글자 입력을 해야 되죠 글자 입력을 위해서 T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입력하는 위치 쪽에 가서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결혼해요라는 글자 입력했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 글자 입력한 거 블록 설정 해주시고 궁서체 그대로 하면 되죠 글자 크기는 25포인트 엔터 눌러서 이렇게 크기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거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드롭 섀도우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는 2 픽셀 그리고 색상은 모두 다 F로 채우라고 되어 있죠 자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됐는데 글자 색깔 아직 안 바꿨네요 그래서 위에 옵션 창에서 글자 색을 FF0096이라고 지시된 색깔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다시 옵션에서 와플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 스타일은 웨이브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걸 지정을 해주시고 다른 거 밴드 같은 거 바꿀 필요 없고요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Alt-T를 눌러주신 다음에 회전시켜서 문제와 같이 나오게 이렇게 회전만 해주시면 되죠 크기는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OK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효과인 Wedding Celebration 이 글자 입력을 해야 되죠 모두 다 대문자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텍스트 입력을 하도록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모두 블록 설정 해주세요 글자는 Arial이라는 폰트 선택을 해야 되죠 영문 폰트 선택을 이렇게 찾아서 해주시고 볼드 채로 바꿔야 돼요 볼드 선택 해주시고 35포인트로 글자 좀 키워줘야 되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서 글자 키워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우선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레이어 5라고 써있는 거 클릭하면 글자가 바뀌면서 이 텍스트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할 건데요 밑으로 가서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클릭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라는 거 클릭하면 색상 바꿀 수 있죠 왼쪽 아래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값 F6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역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FFCC33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OK 눌러주시고요 자 앵글은 90도 각도 상태예요 위에가 두 번째 색상 지정된 거 그리고 밑에 글자 아래쪽이 첫 번째 색상 지정한 그 색깔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정해야 되는 게 스트로크 지정이죠 팩은 이 픽셀로 지정이고요 색상은 모두 다 0으로 채워진 거죠 OK 하시고 이제 OK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Move 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치만 정확히 문제와 같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제출해야 될 파일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였죠 그러니까 3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JPG 먼저 저장하는 거죠 원래 크기로 JPG를 저장하는데 용량이 좀 크다 싶으면 8 정도로 줄여서 저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저장할 때 가이드라인이 없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View에서 Clear 가이드라인에서 JPG를 저장을 해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다시 덮어쓰기 해서 하면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로 저장이 되겠죠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감점 처리는 안되는데요 보기에 좀 깔끔한 게 좋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안보이게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Edit Image에서 Image Size 바꿔줘야 되죠 60에 40으로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OK 그다음에 Save As 역시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PSD로 문제 3번에 대한 파일을 이름 저장을 하시고 파일을 닫아주시면 끝이 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페이지 제작하는 문제가 남았네요 이벤트 페이지 제작 역시 Ctrl N을 눌러서 파일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가로 600, 세로 4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 그 다음에 파일이 만들어지면요 파일은 이렇게 창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파일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04라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지금 View 그 다음에 New Guideline 아니면 Shift, 마우스, 드래그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 그림 효과 2급 다시 9 파일부터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 보시면 2급 다시 9 이거는 Ctrl A 그 다음에 Ctrl C로 카피 그 다음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 메뉴에서 브러쉬 스트로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로스 해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효과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OK 눌러 주시고요 두 번째 파일인 2급 다시 10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이 파일에서 검은색 배경 아닌 도자기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도구 툴에서 보시면은 Magic Wand Tool 있죠 자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1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Ctrl C 그리고 Ctrl V를 하면은 이렇게 붙여넣기까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trl T를 눌러주시고 원하는 위치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도 당연히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Enter 키를 누르면 위치 지정은 끝이 나죠 자 위치를 소량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조절을 하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필요 없는 창은 이제 또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자 밑으로 FX 눌러주신 다음에 Outer Grow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베브렌 엠보스 선택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이 이렇게 되었죠 자 이번엔 또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2급 다시 11.jpg 불러올 거예요 자 이 꽃은 어떻게 쓰는 거냐 출력 형태 보시면 꽃만 따다가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 마우스로 천천히 움직여서 올가미를 씌워주면은 이 꽃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우스 움직이실 때는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시면은 선택하는데 이게 빨리 움직이는 만큼 정교하게 선택은 안 돼요 자 마우스 클릭 안 하고 그냥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꺾어지고 싶다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일부러 클릭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셔도 돼요 자 너무 정교하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제가 하듯이 적당하게 꽃 모양이 나타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순서대로 꽃 테두리를 따라서 그대로 올가미를 씌워주세요 자 거의 다 했는데요 자 마지막 작업은 항상 시작한 곳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꽃 모양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꽃이 조금 찌그러진 거를 똑바로 동그랗게 좀 모양을 맞춰주시고 크기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꽃의 위치도 문제와 비슷한 위치로 가도록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엔터 키를 눌러서 위치 지정하는 거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하죠 자 불필요한 창 이제 닫아주시고 이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팩은 3 픽셀로 지정되어 있죠 색상이 FF로 6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OK 그리고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상 노란 꽃의 스트로크와 아우터 그로우가 지정이 됐어요 다음에 2급 다시 12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이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데요 자 우선 불러와 놓고 이 이미지는 아직 사용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불러놓은 상태로 놔두고 다음 거 진행을 할게요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참조하는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레이어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오른쪽에 꽃병에 있는 꽃 모양 있죠 그거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 선택을 해줘야 되죠 자 오나먼츠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꽃 모양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이 해당되는 꽃 모양이 이 첫 번째 플로랄 오나먼츠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꽃을 먼저 그리고 속성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꽃 이렇게 그리셨죠 그 다음에 속성 지정 바로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FF3333이에요 자 FF3333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바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서 OK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끝이 나고요 위치 지정할 때 무브 이동 툴이죠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자 꽃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모양도 여러분들 그 크기 맞게 설정해주시고요 두 번째 쉐이프 툴로 작업하는 거는 그 출력 형태에서 왼쪽에 있는 클로버 모양의 그 무늬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양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네이처로 가보도록 할게요 OK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그림 자 밑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해서 이 모양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모양을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드래그 했다면은 또 속성 지정해야 되겠죠 자 속성 지정은 스타일은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색상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요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스토로크는 3픽셀에 색상은 0값이죠 따로 지정할 필요 없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블렛 엠보스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까 불러왔던 그림 파일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크기 컨트롤 T로 좀 조정을 할게요 조정해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갖다가 엔터키 해서 컨트롤 T 종료시켜 놓은 상태에서 필터 메뉴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페인트 덥스라는 것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아티스틱에 가시면 페인트 덥스라는 게 있어요 자 페인트 덥스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를 그래서 레이어 4와 쉐이프 2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고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 모양에 대한 이 무늬의 그 디자인은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위치 조절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양 지정해야 되는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그 쉐이프 모양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네이처에 있는 꽃인데요 첫 번째 꽃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지정할 거 스타일이죠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FF000 이렇게 지시된 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그로우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제 다시 지시사항에서 그림 효과로 가서 보시면 2급 다시 13 파일을 아직 안 불러왔어요 그래서 2급 다시 13에 이 신발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역시 신색이라 선택은 쉽게 할 수 있겠죠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했다면 이제 역시 아까 꽃을 했던 것처럼 마우스로 천천히 움직여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천천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발 그림은 아주 좀 작게 만들어져서 출력 형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역시 세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처음으로 가서 클릭하면 이제 꽃 이 신발 그림이 선택이 됐죠 자 여기 조금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Shift 눌러서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거로 조금만 이렇게 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Ctrl-C 하시고요 여기서 너무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Ctrl-C 하고 바로 Ctrl-V를 해주세요 Ctrl-V에서 보니까 이 신발이 모양이 반대로 좀 돌아가 있어야 되고 크기도 많이 줄여야 되죠 자 Ctrl-T를 눌러주시고요 자 Ctrl-T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서 돌려버리면 돼요 이 모서리를 잡고서 신발 크기랑 방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게 좀 너무 좀 작게 돼 있었죠 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키워주고 자 신발은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고 각도 같은 경우에 좀 조절을 해줘야 되면은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들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맞게 해주시고 저는 만드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위치 지정을 했다면 그 지시사항 다시 잘 보시면 불투명도 8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그냥 숫자 8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오파시티가 80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해야 되죠 자 T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이제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위쪽에서 클릭하고 글자 입력하기 전에 바탕이란 글꼴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탕 글꼴을 찾아주시고 자 28포인트로 역시 한 번만 엔터 쳐서 바꿔주시고 색상 바꿔줘야 되죠 그대로 입력을 해서 색상 바꿔주시고 오케이 클릭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 입력한 다음에 바꿔주면 되니까 글자부터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가서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자 FX 누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은 팩은 2 픽셀 그리고 색상은 모두 FFFF FF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를 클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위치는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텍스트 입력 도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자 또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스타일은 이번에는 플래그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바로 오케이 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글자 우리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입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글자가 입력해야 될 것 우리 것의 아름다움 이쪽에 입력을 하시면 되죠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대로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글자 모드 블록 설정 해주시고 글꼴 바꿔야 되죠 궁서 자 궁서라는 글꼴 찾아서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죠 30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모두 다 F로 여섯 글자를 써주면 돼요 자 오케이 해서 흰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 3 픽셀의 색상은 990099죠 그 다음에 오케이 를 클릭하시면 이 글자에 대한 것 지정됐으니까 다시 Move 툴을 선택을 하셔서 글자의 위치만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해야 될 것 전통문화의 멋을 감상하세요 이 글자에 입력해야 되죠 다시 Horizontal Type Tool 글자에 입력하는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전체 드래그 하셔서 이번엔 글꼴이 도둠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도둠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16포인트 입력 엔터 색상은 0이 6개죠 그러면 자 검은색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해주시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 클릭 한번 해주시고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에서 2픽셀 그리고 색상은 99f33이죠 99f33 하시고 ok로 끝내주시면 글자 다 입력이 됐고요 이제 Move 툴을 선택을 하셔서 글자의 위치만 정확히 문제제하고 똑같게 맞춰주시면 끝이 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 원본 파일은 저장을 해놓으시고 jpg 저장을 하셔야 되죠 Save as를 하신 다음에 jpg로 네 번째 문서 jpg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그리고 용량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8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드 없앤다 하면은 클리어 한 다음에 저장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 조정해야 되죠 60에서 40으로 그래서 조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 Save as에서 네 번째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고생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기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